에터미 필링 패드의 4-in-1 필링 시스템은 패드의 물리적 노폐물 제거와 4가지 필링 성분에 의한 화학적 작용으로 확실한 각질 케어에 도움을 줍니다. 레이온 소재로 안심하고 피부에 사용이 가능하며 양면 사용 가능한 레이온 100% 부드러운 엠보 패드로 노폐물 제거와 피부결정돈에 도움을 줍니다. 4-in-1 필링 시스템 포뮬러를 통해 확실한 각질 제거와 보습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가지 필링 성분은 잔여 각질 연화에 도움을 주고 각질의 상층부까지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4가지 화이트 플라워 성분은 각질에 덮인 속피부를 일깨워주며 부드럽고 건강한 본연의 피부로 가꾸어 드립니다. 말끔한 피부를 위해 기초부터 탄탄하게 에터미 필링 패드 에터미 필링 I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